피부 좋아지셨어요?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칙칙해지고 건조해지죠. 그래서 우리가 1일 1팩 많이들 하시죠? 그런데 어떠세요? 1일 1팩 한다고 피부 좋아지셨어요? 왜냐하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케어셀라의 리얼셀 바이오 셀룰로스 마스크입니다. 참 이름 그대로 리얼셀이에요. 내 피부와 굉장히 가까운 코코넛 바이오 셀룰로스인데 이게 프리미엄 시트고 3세대 시트거든요. 그러니까 참 밀착력도 어마어마해서 제가 일명 착붙팩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. 얼마나 착붙팩인지 제가 집에서 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. 참 집에서 찍어서 못났지만 그냥 저 손 안 대고 이렇게 까불어요. 헤드백잉도 하고 도리도리도 하고 머리카락은 붙을지언정 절대 안 떨어지죠. 너무 신기하죠. 그러니까 제가 이걸 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밀착력도 좋은데 저는 또 하나 반했던 게 와 에센스가 25g만 돼도 와 진짜 많다 이랬을 텐데 무려 30g이라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그냥 팩 안에 있는 에센스가요 줄줄줄줄줄 아주 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지죠. 이러니까 에센스 향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그런 분들은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. 그냥 이 에센스 팩 다 하고 에센스에다가 그냥 화장솜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음날 토너 대신 사용하기에 에센스 향 충분합니다. 17종의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베타글룩한 세라마이드 그리고 마린 콜라겐까지 가득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요. 이제 1일 1팩이 너무 일상화 되어 있는데요. 이왕이면 얼굴에 착 붙고 에센스도 풍부한데 성분까지 좋은 케어셀라의 리얼셀 바이오 셀룰로스 마스크 함께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